자구리 해안을 지나 다시 마을길로 접어듭니다. 그 길에 진시황제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구하러 옛 제주의 이름인 탐마로 왔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복 전시관이 서 있습니다. 전시실에는 서복 일행의 여정을 담은 무형과 자료 등을 통해 중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. 잠시 들러 진시황제의 청동마차와 병마용갱도 구경하고 서비포의 특산물도 만나보세요. 서복 전시관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번호 29 드림, 드림은 손을 통해 가족의 모습을 한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주민이 직접 소망과 기원의 글을 적어 그 글을 마치 누군가에게 드리는 손의 형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.